오늘 저녁 여행은 지하철을 타고 시장을 볼 겁니다. 처음 가보는데 일단 길을 잃으면 또 물어보면 되니까 길을 잃으면 바디랭귀지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럼. 디노 또 바디랭귀지 잘하라. 디노 몸으로 말해요 잘하지. 몸으로 말해요 잘하지. 이게 저녁때니까 날씨가 좀 괜찮아진다. 아까 낮에 엄청 더웠는데. 어디야 거기야? 나도 몰라. 밥을 그냥 가서 맛있는 거 그냥 바로 시켜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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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지. 근데 형 시장이면 다 현금밖에 안 될 거 아니야. 현재는 좀 더 와 먹어야 되나? 아냐 아냐 나 있어. 나 지금 얼마 없어. 내가 있어. 천 바츠 밖에 없어. 내가 있어. 아 그래? 와 차 진짜 많다.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택시 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. 택시 타면 한 시간 거의 한 시간? 한 시간 걸리는데. 원래는 20분 거리인데. 과연 오늘 야시장 갈 수 있을까? 지하철. 저희는 지금 티켓을 사러 왔습니다. 네. 네. 저희는 타이완 콜츄럴 센터에 들어갈 수 있을까? 3, 2, 3. 1, 2, 3. 여기가... 원래 지하철 빨리 타는 부분 이 다음 역이 이렇게 돼 있잖아. 일단 검은색을 찾아야 돼. 뭔지 알지? 뭔지 알지? 오케이. 어? 바로 이거 타면 되는 거 같은데?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. 아 그러니까 이쪽 가는 방향이나 저쪽 가는 방향. 저쪽, 저쪽 타야 된다. 어? 바로 왔다. 바로 왔어? 아 근데 여기 왔겠지? 맞아 맞아 맞아. 카메라가 일단 꺼져 있는 순간 여기 있는 시민분들한테 길을 여쭤봤어요. 3번 출구에 나가라고. 아 나 오랜만에 진짜 지하철 탄 거 같아. 오 나 어색해. 나 진짜 지하철 오랜만에 탔어. 너무 어색해. 야시장 처음이고. 이거는 이래. 아 이게 지하철 토끈인데 이게 약간 한국의 띠익 띠익 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. 카드? 응 카드. 3번. 저기다. 아니 근데. 저기다. 미안. 오 약간 한국의 동대문. 야시장이 어디 있어? 저 안에 아니야? 아니 뭐? 이거는 그냥 거기 앞에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앞에 있는 게 있겠다. 야시양 앞에 큰 쇼핑몰이 있다고 하긴 했어. 와 형 저기다. 여기야? 와 보인다. 여기다. 와 진짜. 게임성이 있어? 게임성. 오 사람 진짜 많아. 진짜 많다. 재밌겠다. 그끼리 알아서 잘 샀네. 아 좋네. 형이 영어가 돼서 다행이 됐어. 이쪽? 이쪽이 좀 여유 있어 보이세요? 와 이런 것도 맛있겠다. 이거 맛있어 보인다. 얼마지? 어. 약간. 너 뭐 먹고 싶어, 제가? 아무거나. 태국 소스랑 막 이런 거. 당근. 저는 엄청 많이 시켰어요. 그래서 음식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지금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저도 여행 혼자 민규랑 같이 해봤는데 그때도 야시장 가봤거든요. 근데 이 정도로 크지가 않네요. 진짜 크다. 보여줘 보여줘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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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. 고맙습니다. 맛있을 거 같아요. 어때? 소스 어때?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이거 왜 이렇게 떼면 돼요? 디노가 새우를 어떻게 따는지 몰라가지고 형인 제가. 새우 한 번도 안 사봤구나? 새우는 잘 안 까봤어. 아니 근데 소스가 맛있다. 아니 근데 소스가 맛있다. 짜여기. 신기하게 먹는다. 이렇게 먹는구나. 미국에서도 이런 거 있어. 엄청 유명해. 와우. 이제 볶음밥이랑 똥양꿍. 똥양꿍 어때? 맛있어? 응. 안 먹는다. 나는 똥양꿍 좋아하거든. 근데. 한국 사람들 중에 똥양꿍 못 먹는 사람이 진짜 많아. 아마 시큼해서 못 먹는 사람이. 난 너무 좋아하거든. 왜 그 똥양꿍이 그 느끼한 그런 느낌이 다 없어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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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밥은? 볶음밥은? 흥날들 맛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전찰로 다시 왔습니다 원래 택시 차려 하다가 차가 너무 많아서 다시 지하자 길을 몰라서 호텔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딱 저희가 가는 목적지를 그 티켓 박스에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실험 이런데서 실험 하나 둘 셋 셋 일곱 일곱개 실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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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실험 가고 싶어 가기 실험 아니 뭐 가면 좋죠 가면 좋아요 실험으로 하나 둘 셋 시 실험 하나 둘 셋 롬 오케이 생각해놨겠지 하나 둘 셋 시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서 먹을게요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서 먹을게요 하나 둘 셋 롬 롬 양꼬 우리 나나나나나 똑같은가? 하나 둘 셋 시 시 둘 셋 롬 롬 스카이 나오면 지나갑시다 그건 아니었어 네 방금 저랑 김호가 그 호시가 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밥먹을 생각했던게 호시한테 실험 카메라를 한번 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다 여기다가 들어갔어요 여기 전체 재밌지 또 다른 곳에서 저녁 그럼 저의 정신없는 곳 정신없는 곳 정신없는 곳 정신없는 곳 정신없는 곳 멘티가 오늘 내려오는 곳이었잖아 응 네 긴피픔이 잘못 잡았다 엇? 지금 언제 저녁 10시? 내일 저녁 10시? 내일 저녁 10시? 마지막이야 아니 진짜 나 방금 통화했어 진짜로? 통화했어 어떡해? 근데 내일 저녁 10시면 우리가 바로 가야 될 수도 있어 심쌀 시간은 오늘 걸로 못 바꿔? 비행기 표가 없네 이코노미도? 이코노미도 없네 지금 다 확인해봤어 내가 그것까지 물어봤어 내일 약속 있어? 나 춤살 시간이 없어 나 춤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내일 저녁 몇 시? 내일 저녁 몇 시? 진짜 어떡하지? 형 해적 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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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속았어 속았어 호호씨 완전 속았어 제대로 속았네 하이 잘했어요 칭찬해! 칭찬해! 아 스트레스 받은 뻔했어. 조금 더 길게 갔어. 아 근데 얘가 카메라를 봤어 중간에. 그 카메라를 어떻게 봤는지? 아니 지구가 저렇게 날 찍고 있는구나.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. 너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다 못 담았어요. 다 못 담았어요.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여행을 갔다 오면은 추억을 이제 가서 회상하고 또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핸드폰이 방수가 되는 줄 알고 방수가 된다고 해서 들고 물에 들어갔거든요? 근데 핸드폰이 안 켜져요. 아니 한 세 번 담그고 너무 신나가지고 우리가. 슈아 형이랑 디노는 추억을 이렇게 사진 추억을 좀 보면서 이제 재생해볼 수 있는데.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. 저는 저한테 가자마자 이제 어떻게 해볼까 좀 궁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다음에 출국이거든요? 그러니까요. 어쨌든 저는 너무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Peace.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호시, 조슈아, 디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Peace. 고쿵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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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 핸드폰이 일어났어요. 드디어. 안 돼. 꺼주지 마. 제발.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? 이게 항상 있으면 모르는데 없으면 그 소중함이 느껴요. 혹시 있을 때는 그냥 어디에다 놔두고 안 써도 뭐. 오늘의 경우는 있을 때 잘해라.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도 없으면 정말 답답합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핸드폰들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. 찾았어요? 여러분. 이 소중함을 항상 알아가는 시간을 가줍시다. 오늘의 경우는. 있을 때 잘하죠. 굿나잇. 충격적입니다. 핸드폰이 켜졌는 줄 알았는데. 다시 꺼졌어요. 아무튼. 여러분.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. 그리고. 방수라고. 너무 함부로. 오래. 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아. 여러분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. 도착하자마자 지금. 핸드폰 가게를. 갔는데. 다. 일요일이라서 문 닫았더라고요. 핸드폰 없으면. 별로 뭐. 연락할 사람 없는데. 그냥. 그냥 답답한 느낌 문제 있죠. 그냥. 심심할 때 핸드폰 하면서. 유튜브 보는 게 낙이었는데. 잠이나 자야겠다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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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